저쪽에 그럼 집을 한번 구경할까요?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실례하겠습니다. 들어오셨어. 이래서 합니다, 집안이. 아이고,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는데요, 그렇죠? 담금주도 많은데 이게 왜 수석이 이렇게 많습니까? 제가 취미가 많아가지고. 담금주도 저기 뭐야, 취미고. 네. 수석도 취미세요? 네. 와, 산 모양도. 와, 멋있다. 용석. 이 돌은 은석. 무덤 은이 난다고 은석. 이거는 국화, 꽃을 핀다고 국화석. 이 계안돌이네. 꽤 힘들어요, 이 돌들이다. 여기도 있네요? 네. 우와. 우와. 이게 이제 해풍돌아, 바다가. 정말 진짜 와, 30년. 이야, 이 세월이 느껴지는데요. 이것도 직접 만드셨어요? 이야, 이거를 다 이렇게. 예. 가구나 또 필요한 건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직접 만들어 쓰신데요. 와, 대단하시다. 대단하십니다. 원래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셨어요? 제가 태어날 적에 소질이 있었어요. 아. 학교로 못 나눔게 톡톡톡하고. 원래 아가를 알라고 했거든요. 그 재능을 키우지는 못하셨게.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잊고 있던 꿈이었는데. 이곳에 와서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죠. 30대 초중반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들어오셨다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? 그 당시에는 유자가. 유자. 아, 유자 농사를 하셨어요? 예. 유자 뭐 옥재 같은 거 좀 팔고. 아. 나무장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셨군요. 유자 조금 따갖고 팔고. 그럼 한자성어가 유자식 상발자라고. 예. 그렇죠? 예. 예? 말 좀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것도 유자같이거든요.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러지 못했어서 아이들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던 아버지였는데요. 학교를 오가는 길은 고단했지만 이 숲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삼형제에게도 또 자연인에게도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, 새소리 봐라 이거. 아이고. 여기 이런 게 있군요. 그늘에 햇빛 보면 안 되니까. 네. 그런데 이게 다 뭐죠? 뭐 귀한 걸 만들어서 저장해 두신 것 같은데 말이죠. 불두화? 네. 불두화. 그런 게 있어요? 네. 네. 그런데 저거는 젓갈 아닙니까? 전어하고 하나는 갈치. 갈치. 네. 취미로다가. 아, 취미로? 푸딩şa 네네. 감사합니다.